HTML, CSS, JavaScript는 잘 모른다고요? 하지만 파이썬은 조금 할 줄 안다고요? 그리고 파이썬만으로 웹을 구현하고 싶다고요? 이런 분들은 한상적인 도구가 스트림릿입니다. 지금부터 스트림릿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파이썬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신다면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웹의 동작 원리 정도는 알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죠? 웹을 전혀 모르신다면 HTML 인터넷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만 마음이 급하시겠죠? 그럼 이 수업부터 보시고 웹은 천천히 나중에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스트림릿.io로 들어오시면 스트림릿의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 스트림릿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볼까요? PIP를 이용해서 스트림릿을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설치가 잘 안 되신 분들, 에러가 나신 분들은 앞에다가 이렇게 파이썬에 마이너스 M 옵션을 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PIP가 여러분이 사용하는 파이썬 런타임과 연결된 PIP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나면 스트림릿의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스트림릿.io라고 하시면 스트림릿의 헬로월드 앱이 출력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혹시 실행이 안 되신다면 마이너스 M 옵션을 추가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리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스트림릿 앱이 실행이 된 화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소가 있는데요. 주소를 클릭하시거나 드래그해서 카피해서 여러분의 웹브라우저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사이트가 보입니다. 이 사이트는 스트림릿으로 만든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스트림릿을 조금만 배우시면 이렇게 멋진 사이트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애니메이션하는 예제가 있고요. 데이터로 그래프를 표현하는 예제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데이터를 지도해 표시하는 예제 그리고 판다스 같은 데이터 도구를 사용한다면 판다스의 데이터를 아주 쉽게 그리고 유려하게 화면에 표시해주는 이런 예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이트 만들고 싶죠? 그렇다고 하세요? 지금부터 스트림릿으로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app.py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데이터를 적어볼 건데요. 150 그리고 30. 우리 굳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버예요. 그리고 동영상이 3개가 있어요. 각각의 동영상의 조회수를 표시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죠? 뷰라고.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은 저 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해서 전 세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스트림릿으로 일단 실행을 시켜야겠죠? 스트림릿의 홈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독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매뉴얼이 나오는데요. 저희 게스타릿을 클릭하면 메인 컨셉츠가 있는데 글로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스트림릿을 실행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스트림릿 런 그리고 앱.py라고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실행이 안 되신다면 파이썬 마이너스 m을 앞에 붙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웹페이지가 열립니다. 혹시 안 열리면 여기 있는 주소 있잖아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저 주소를 직접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아직 정보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 있는 이 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웹페이지에 출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뷰라고 적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아까는 없었던 리런 얼레이스리런이라는 메뉴가 생기거든요. 얼레이스리런을 클릭하면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자동으로 웹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했더니 이 뷰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이렇게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되었습니다. 박수! 그런데 여러분 욕심에 끝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좀 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스트림릿의 메뉴얼 페이지로 오시면요. 여기에 API 레퍼런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차트 엘리먼트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차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바 차트를 이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걸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스트림릿이 가지고 있는 여러 시각화 기능을 이용하려면 import-stream-lit 이라고 하고요. st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너무 이름이 기니까. 여기다가 st-bar-chart하고 view라고 하고 저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바 차트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그냥 뚝 하고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각각의 데이터가 뭐인지를 설명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여기 write&magic이라고 하는 레퍼런스로 가보시면요. st-write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st-write, 이게 유튜브 조회수다, 유튜브, 뷰 이렇게 적으면 이 데이터가 유튜브의 뷰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st-write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마크다운과 같은 여러 가지 포맷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크다운에서는 샵 그리고 한 칸 띄우시면요. 그 뒤에 있는 텍스트가 가장 큰 제목으로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데이터가 low-date라는 것을 우리 한번 표시해 볼까요? st-write.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제목은 샵이 두 개 들어오면 돼요. r-a-w, low라고 나오고요. 이 밑에는 st-write, 샵샵, 바, 차트.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바 차트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스트린릿이 신통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라이브러리인 판다스, 또 넌파이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pip install pandas 해서 pandas를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판다스를 사용할 때는 pandas as pd 이렇게 해서 pd라고 하는 변명을 판다스 라이브러리에게 줬고요. 자, 저기 있는 저 뷰 데이터를 제가 판다스의 데이터 타입인 시리즈로 이렇게 컨버팅을 시켰고요. 거기에다가는 앞에다가 시리즈 뷰라는 뜻에서 s 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s 뷰라고 하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트린릿이 이 s 뷰라고 하는 저 변수가 담고 있는 데이터가 판다스의 데이터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해서 그거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 app.py라고 하는 저 파일을 전 세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야죠. 웹이니까. 여러분이 서버를 직접 가지고 계시다면 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스트린릿에서는 스트린릿 클라우드라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요. 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 app.py를 전 세계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 app.py를 Git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코드를 github.com으로 푸시를 하면요. 스트린릿 클라우드가 app.py를 땡겨와서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게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github.com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github.com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github.com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요. 저는 github.com을 모른다고 치고 여러분이 수동으로라도 github.com으로 소스 코드를 올려서 스트린릿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ithub.com에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고요.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 우리의 소스 코드를 github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만들 저장소의 이름을 적는데요. 저는 스트린릿, 뷔, 뷰 뭐 이렇게 이름을 적당히 적겠습니다. 저장소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퍼블릭은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한다는 뜻인데요. 저는 퍼블릭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리파지토리 하게 되면 빈 소스 코드 저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저장소의 여러분의 코드를 업로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부분 중에서 업로딩 unexisting 파일이라는 링크가 있는데 저 링크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됩니다. 자, 여기서 Choose your files를 클릭해서 여러분의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세요. 자, 저는 여기 앱.py를 선택했고요. 열기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commit changes라면 첫 번째 버전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버전을 우리는 스트린릿 클라우드에서 땡겨가도록 설정을 해볼 거예요. 스트린릿의 홈페이지 오시면요. Sign in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면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증 절차는 여러분이 잘 무사히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new ap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건 이제 이 클라우드에 등록할 앱이에요. 우리 앱.py 파일 있잖아요. 그 앱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new app 버튼을 누르면 GitHub와 연동하라는 화면이 뜹니다. 자, connect to GitHub를 클릭하면 이 GitHub으로 연동하는 화면이 뜰 건데요. 자, 여기에서 저는 authorize streamlit 버튼을 클릭해서 저의 GitHub에 대한 접근 권한을 스트린릿에게 허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화면을 돌아오면요. 여기 new app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새로운 앱을 만드는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스트린릿 뷰라고 하는 저장소를 지정하고요. 메인 파일 패스에는 우리가 만들었던 앱.py라고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스트린릿이 스트린릿이 github에서 앱.py를 땡겨오게 돼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가 전 세계에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고유한 주소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 주소를 배포하시면 누구나 여러분이 만든 데이터를 웹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스트린릿 정말 좋죠. 스트린릿 알게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지식지도 서말로 방문하시면 스트린릿에 대한 후속 수업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